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이구요. A3셀부터 시작하셔서 G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시구요. 셀 서식을 이용하진 않습니다. 다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식은요. P1부터 H1까지 선택하시고 홈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를 20을 선택하시구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자주를 선택합니다. 자주 클릭합니다.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인데요. B4부터 B6을 처음에는 선택. 두번째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 B10부터 B12 영역을 선택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가셔서 굵게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E4부터 B12 영역을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4부터 G12 영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요.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로는 쭉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거구요. 숫자 뒤에다가 1000원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샵 컴마 샵샵 0을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묶어서 1000원을 입력합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1000원을 입력할 거고 셀 값이 0일 땐 0을 표시하겠다라는 거는 샵 컴마 샵샵 0 마지막에 0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D3 셀에 더블 클릭하셔서 제품명 뒤에서 깜빡깜빡 할 때 한자 키 누르시면요. 제품명이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을 해당된 한자 선택하시고 변환, 그 다음 명자를 선택하고 변환하셔서 한자 변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3부터요. H12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의 세번째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부서명이 영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 영업부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A16셀에 컨트롤 V 합니다. 성별을 선택하시구요. 성별 남자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면 뭐 뭐 이고라는 조건, 두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부서명이 영업부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남이라는 데이터는 행을 다르게 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의미의 셀 하나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부이거나 성별이 남이라고 입력하셨던 A16부터 B18셀을 선택,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 A20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영업부에 해당한 데이터가 출력이 되구요. 영업부가 아닌 데이터는 성별을 확인해 보시면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3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의 5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성적 중에서 세 번째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래요. 아, 구한 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일 거구요. 세 번째로 높다, 그럼 라지 함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라지, LAR 라지라고 입력하시구요. 성적에 가서 심표 세 번째라고 입력하시구요. 구한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점자를 입력해 주시면 세 번째 큰 값 90.5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 2에 가셔서 품목 코드의 왼쪽에 세 번째에 있는 문자와 아래쪽에 품목별 단가표를 이용해서 단가를 찾아올 건데요. 일단 품목 코드에 가셔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문자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중간에 글자 하나를 가져올 거니까 MID 함수 이용할 거구요. 품목 코드에 가서 세 번째에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다. 괄호 닫고 엔터. 품목 코드의 가운데 세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이 글자를, 이 문자를 단가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찾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구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hlookup. 찾을 값, lookup value는 조금 전에 한 글자 추출해 놨구요. 쉼표, table array, 참조표는 단가표에 가서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구요.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구요.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t는 23만 4천 1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지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해당된 단가표를, 단가를 찾아서 표시할 수 있고 그 값 뒤에다가 수량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맨 끝에 가서 곱하기 수량 선택이 안되시면 아래쪽에서 선택하고 오셔서 h3셀 선택되게끔 방향키 이용하셔가지고 h3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량 곱하기 단가한 금액의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에서 영업용인 전기요금의 평균을 평균을 C25셀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IF 또는 DEAVERAGE 두 개 함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 값을 올리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자릿수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DEAVERAGE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제시된 함수가 둘 중에 하나만 나와있죠. DEAVERAGE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 다른 함수들은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위쪽에 있는 필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필드는 우리는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13을 선택하거나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4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조건은 조금 전에 첫 번째 범위 정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구분열에 가서 영업용 해당한 조건을 찾겠습니다. 확인 구한 값을 올림하여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시하겠다. 올림이니까 등호 다음에 커서 갖다 놓구요.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 가셔서 심표 자릿수 1의 자리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올림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중간 수행 기말의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음 네 전체의 표준 편차를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STDEVS를 선택하시고 전체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 G15부터 I21까지 선택을 하는데요. 이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데이터의 동일한 값을 비교해야 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러면 모든 데이터에 똑같이 13.667 이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이 푸 만약에요. 김정훈에 해당한 표준 편차를 좀 구하겠습니다. S-T-E-V-S 김정훈의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 중간부터 기말까지 선택하고 그 값이요. 전체의 표준 편차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아까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끝에 가서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표시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명의 데이터만 평균 점수 이상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다섯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커서를 C29셀에 갖다 놓구요. 네 번째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한 다음 총무부부터 생산부까지 값을 나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다. 등호 입력하시고 미드 입력하시구요. 사원 번호에 가서 신표 네 번째 신표 한 글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럼 2라는 값이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1부터 4까지 구해집니다.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추주 추주 함수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탑입 함수 삽입 함수 삽입 네 그 다음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구해놨구요. 만약에 그 값이 1이라면 저희는 총무부라고 할 거구요. 2라면 관리부라고 할 거구요. 3이면 영업부라고 할 거구요. 4라면 생산부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1, 2, 3, 4에 해당한 부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부터 4에 해당한 부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부부터 생산부까지 표시가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현재 데이터 A3부터 시작해서 G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A23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대리점 명을 대리점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구요. 차종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시구요. 값에다가 목표량을 갖다 놓으시고 판매량을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액을 갖다 놓으시고 매출액을 갖다 놓습니다. 드래그 하시면 숫자라서 기본쪽 합계가 표시가 되구요. 시그마 값이 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행으로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다 합계가 맞고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을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의 목표량을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판매량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의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합계의 목표액을 더블클릭 하셔서 표시 형식에 오셔서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의 매출액도 더블클릭 하셔서 숫자를 표시 형식의 숫자를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작업만 하시면 되네요. 다른 피버 테이블에 대한 서식이 문제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강남부터 서부까지 해당한 데이터의 목표량 그 다음 판매량 목표액 매출액 그 다음에 해당된 내용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추가 뭐 옵션이 있나 좀 봤는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겠는데요. 표1, 표2, 표3에 작성된 데이터에 제품 명별 판매가와 수량과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F10부터 I15까지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따로 제품명에 대한 조건이나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평균을 선택할 거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1에 왼쪽에 제품명을 표시할 거니까 첫 번째 열을 제품명 A2부터 D7 선택하고 추가 표2에 A10부터 D15 선택하고 추가 표3에 A18부터 D23까지 선택하고 추가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때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서 제습기 찾고 스팀 다리미 찾고 해서 왼쪽 열의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해당된 제품들을 서로 찾아서 평균값 1,4분기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문제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실 때 정확하게 문제 지시 사항 확인하시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병합 서식 도형의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네요. 그럼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병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병합 서식 확인 버튼 누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병합할 거냐면 A3부터 A4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C3 D3부터 E3 F3부터 G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맞춤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셀 병합을 하실 수 있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어요.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삽입해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사각형의 두 번째 둥근 모서리를 찾습니다. B14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이제는 B14부터 C14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병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병합 서식에서 마우솔은 쭉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병합 서식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럼 셀 병합이 잘 되나 하셨던 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셔서 해제 한번 하시고 병합 서식 누르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매크로 확인차 데이터 꼭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적용하셨던 서식을 다른 서식으로 좀 바꾸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단추에 연결하는 겁니다. 얘도 기록해서 단추에 연결해 볼까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는 1월부터 합계를 구할 건데요. 커서를 B11셀에 갖다 놓고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요. 1월 달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 괄호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합계가 다 구해졌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합계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 건데요. 개발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알트키를 누르시고 E13부터 F14 영역에 드래그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합계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합계 텍스는 바로 그냥 입력하시면 수정하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합계 확인차 합계를 한번 지워보시고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식 점수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상식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을 바꾸래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면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신입사원 평가 점수라고 텍스트를 수정합니다. 신입사원 평가 신입사원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 입력하셨으면 축제목 왼쪽에다가는 점수라고 표시할 거예요. 축제목에 가서 세로 제목 기본 세로를 선택하고 점수라고 표시할 건데 점수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서식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다시 아래쪽에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의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가로에다가는 성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성명 입력하셔서 가로와 세로의 축제목까지 입력합니다. 모든 데이터 계열의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바깥쪽에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범내를요. 범내를 위쪽에 표시하래요. 범내를 위쪽 차트 요소에서 범내 위쪽 범내를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는데 미세 효과가 가운데 쯤에 있어요.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세 효과 파랑 강조 위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차트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